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10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9월 평가업무의고사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이 앞쪽에 우리가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100일들을 잘 계획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 만점을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자, 수능 물리학원! 만점을 향해 쏘아라! 올림픽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또 좀 힘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봐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학생들. 자, 조금 참고 올해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 관역 양궁에서 벌써 이렇게 메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살이 날아가는 이런 장면으로 좀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D-100일 입시 성공의 열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입시 성공의 열쇠는 뭔가요? 좋은 선생님인가요? 노력! 야, 노력은 기본 아닌가요? 기본? 그렇죠? 네, 노력이 심지어 습관화된 노력이 필요해요. 그건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D-100일 입시 성공의 열쇠는 슬럼프 없는 자기관리죠. 앞으로 이제 남은 100일 동안은 여러분 슬럼프가 없어야 돼. 어떤 이유에서든 공부를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당연한 거죠.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이 100일이라는 이 시간은 좀 위기나 마찬가지예요. 위기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의 위기관리는 극단적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제가 약간 그래요. 지금 위기라고 느껴지면 대단히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바른 생활을 한다는 거죠. 바른 생활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저는 위기를 극복해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평소에도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편인데 위기감이 느껴질 땐 더더욱 극단적으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당연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획들을 잘 세우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의지력이 강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새벽 시간을 활용한다는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공부하겠다라는 공부한다는 명분으로 책상에 앉아서 계속 졸음만 참고 있는 졸음과 싸우며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 공부 안 하는 거죠.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 책상에 앉혀가지고 계속 졸으면서 그냥 한 문제 풀다가 막 어허 이러고 있다가 어허 이러고 있다가 또 풀려고 하다가 이거는 시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괜히 에너지만 써가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낭비하는 시간으로 규정하도록 할게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그냥 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면 시간은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죠. 그렇죠? 그 정도는 최소한의 수면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더 많이 하는 것도 조금 우리한테는 사치이기 때문에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를 수능 볼 때까지 쭉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시간 낭비하는 졸음 참으면서 공부하는 건 이과생들한테는 치명적이야. 그냥 버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공부 졸음을 참으면서 수학 문제 물리 문제 어떻게 풉니까? 못 풀어요. 그렇죠? 시간 버리고 있는 거야. 일찍 자고 11시에 자고 6시 아니다. 5시에 일어나야 되지? 6시 아니에요. 7시간 아니고 6시간 자면 5시쯤 일어나서 아침 시간에 공부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남들보다 1시간을 먼저 일찍 일어나서 그때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 저녁 때 졸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알겠지? 다만 이제 알람을 맞춰놔도 못 일어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5시 알람을 맞춰. 알람은 항상 일어나서 끌 수 있는 곳에 맞춰놓으셔야 됩니다. 문 옆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꼭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소파로 가시면 안 되고요. 소파 가면 안 되고 바로 그 냉장고 가서 차가운 거 손에 들고 차가운 걸 손에 들고 있으면 잠을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거 들고 화장실 가서 볼 일 보고 그리고 찬물 마시고 오른손 왼손 이렇게 바꿔서 들면서 이러면 여러분 잠을 깰 수 있습니다. 잠 깨는 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차가운 걸 손에 들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시는 시간 동안만 들고 있으면 잠을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깨고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잠을 깬 다음에 앉아 있으면요. 그 시간은 대단히 집중력이 높은 시간입니다. 그걸 100일만 해주면 안 될까? 100일 기도도 하는데 그 정도 100일 공부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시작부터 하루의 시작을 자신을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잠 깨는 법도 알려줬어요. 알겠지? 들고 있는 차가운 거 주스병 콜라병 이런 거 있잖아요. 콜라캔 이런 거 알았지? 소주병도 괜찮습니다. 차가운 거 알았지? 소주병 열 용량이 커 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거를 들고 엄마한테 걸리지 않으면 돼. 알았어? 걸려도 잠 깨려고 차가운 거 좀 들고 있어라고 하면 또 얼마나 어머니께서 대견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 친구들과 싸우면 그게 곧 슬럼프입니다. 알겠죠? 공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100일 동안은 너희들이 좀 나쁘게 악하게 태어났어도 100일간의 코스프레 착한 사람 코스프레 싸우면 안 돼. 알겠죠? 친구들과 싸우거나 부모님과 싸우고 이러면 공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잠시 착한 척이라도 해. 알겠죠? 네. 자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조금 더 세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원에 좀 맞춰서 6월 모의고사가 실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평가도 좀 하고 구평 대비 그리고 수능 대비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가 좀 쉽게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수능이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평의 난이도는 수능 난이도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유평 쉽다고 수능 쉽다라는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동안 보시면 알겠지? 항상 뭐가 중요하다? 유평의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 유형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1학년도 이후 우리 교육과정이죠. 2021학년도부터 지금 4년이 지나갔는데 가장 쉽게 출제된 모의고사였어요. 그 난이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난이도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난이도보다 출제 유형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9번의 연결물체에서의 중력 파텐셜 변화 이거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문제가 쉬워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해법도 두 가지가 있어. 빈면방향 힘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토탈 역학적인 보존을 쓸 것이냐라는 것인데 전 해설 강의에서는 빈면방향 힘을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 수도 있죠. 그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야. 19번에 그렇게 쉽게 출제될 위치가 아닌데 쉽게 출제됐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워진다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20번에 세물체가 연결돼가지고 F는 MA 쓰는 문제가 전후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워진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6평에서 연결물체의 역학적인 보존이 나왔다. 연결물체를 중시 여긴다. 19, 20번이 연달아서 연결물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쉽겠구나 밖에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해. 6평 보고 나서 평가가 뭐야? 쉽다. 잘 봤다. 못 봤다. 이게 평가예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보시고 그게 어려워진다면 이걸 베이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력, 힘 분석하는 문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장, 그래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개가 바뀔 수 있어. 전기력, 그래프가 나오고 자기장을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래프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하나가 그래프, 하나는 분석. 알겠죠? 자기장 분석, 전기력, 그래프. 또는 전기력, 힘 분석, 자기장,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를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력도 힘 분석하는 문제와 그래프, 자기장도 자기장의 크기 또는 방향을 분석하는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래프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연력학, 표그래프 효율 문제 나왔죠.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 이상한 유형 보지 말고 연력학은 표그래프 효율 문제. 표그래프 효율 문제. 알겠죠? 그거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물질파를 계속 틀리는데요, 여러분들. 물질파 공식과 그래프 활용하는 문제가 이번에 출제됐는데 정답률이 60%인가 그랬거든요. 난이도에 비해서 너무 정답률이 낮은 거예요. 알겠죠? 아직도 그 파동, 물질파에서 헤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파동 안 된 사람들 파동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6평전도 아니고 9평전인데 파동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자기유도가 지금 끊임없이 영역통과 문제로 출제되고 있지 이게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항상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자기유도를 전기력과 자기장을 대체하는 고난도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파트예요. 지금 계속 영역통과하는 문제를 내는 걸로 보아 난이도를 살짝만 높여주면 얘들을 대체하면서 새롭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기유도의 상급 난이도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소소한 세세한 것들에 대한 주제들에 대한 학습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6평 모의고사 리뷰를 잠깐 해봤고요. 9월 모의고사 및 수능을 예상한다면 당연히 난이도는 6평보다 상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쉬울 수가 없어. 만점만 1등급 나오는 골은 평가원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변별력을 갖춘 상태에서 고난도 킬러를 없애겠다. 그게 작년에 평가원의 기조인데 올해 그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워갖고 풀기 힘든, 풀지 말라고 내는 만점 방지 문제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건 안 내겠다라는 것인데 준킬러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좀 학습 부담이 경감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알겠죠? 경감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괴로워서 포기하는 애들을 좀 줄일 수는 있지. 아, 이 문제는 나 그냥 버릴래. 이런 문제들은 안 나온다. 그래서 올해 실전 300도 최대한 그 난이도를 좀 잘 조정을 해서 책을 만들었죠. 난이도는 당연히 6평보다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준킬러 문제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번 문제 신유형 출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항상 그랬어. 9평에 20번에 신유형이 나오죠. 신유형이 나오고 그걸 반영해서 수능 20번으로 나오는 경우 재작년으로 따진다면 빗면 높이차 유형이 2023학년도에 19번, 9평 20번으로 나왔는데 수능에서 똑같이 빗면 높이차 유형이 20번에 출제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 첫 회 같은 경우도 중력장례 용수철이 20번에 출제가 6평, 9평 다 됐죠. 수능에서 20번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평가원이 마음만 먹으면 강사들이 안 가르친 교과서에는 있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형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건 뭐 평가원의 특권이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우리 과정에서 9평 20번, 신유형이 수능에 나오잖아? 9평 20번에서 공지를 해줬어.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베이스로 그 신유형들을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것들을 예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걸 벗어나게 하는 게 평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낼 수 있는 게 평가원이. 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번에 신유형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상문제들을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바로 그 유형들을 연습하시면서 수능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기존에 역학 중킬러 위주문항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어차피 물리 같은 경우는 뉴턴 역학이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다만 6평이 약간 더 쉽게 출제가 됐지만 그거보다 난이도 높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용수철 문제가 여러분들이 경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좀 있는데 용수철의 그 첫 해에 최대 성격이나 최대 운동에너지를 묻는 문제는 좀 쉽지 않아. 그건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거 말고 용수철의 힘 분석을 한다든가 탄성력 KX를 쓴다든가 또는 단순히 용수철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의미니까 용수철이 껴있는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 선까지는 공부해 주셔야 돼요. 용수철만 나오면 버리지 말고 알겠죠? 그 부분들을 신경을 저도 많이 썼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출제될 수 있는 용수철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방위 컨텐츠에는 대부분 출제될 수 있는 용수철들만 들어가게 돼요. 과거에 2021학년도에 출제된 내가 볼 땐 좀 평가원이 조금 방향성을 좀 잘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평가원 프렌들리 해야 돼요, 우리는. 여튼 그 이후에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아 자체 정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좀 힘든 용수철 문제들이 출제됐는데 그 스타일보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힘 분석에 용수철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광전유과 물질파 결합된 문제들은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과정에 나왔습니다.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광전유과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물질파 파장하실 수 있다. 그래서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공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기유도의 상급 난이도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너무 난이도가 높아지면 더러워져 전자기유도가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적당한 수준까지는 공부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죠? 9월 모의고사 및 수능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알겠죠? 자, 학습법. 구평이 지금 코앞이니까 구평 대비 한 달 남았습니다. 학습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비역학 개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비역학 개념을 점검할 때는 압축 개념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들 개념을 좀 봤으면 좋겠고 특히 전반사 굴절 안 되는 사람들 잘 보시고요. 물질파 안 되는 사람들 공부하시고요. 파동 부분이 좀 걱정이야. 파동 안 되는 사람들 공부 좀 하시고 필기노트,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필기노트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비역학 파트를 계속 읽으세요. 눈을 익히셔야 됩니다. 알겠죠? 반복이 잘 안 돼, 이게. 비역학 파트가. 역학은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높게 잡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학습량도 많고. 근데 비역학은 그게 좀 안 되잖아. 특히 1단원에는 역학만 있는 게 아니라 특성이성 이론과 연력학도 있습니다. 그거 1단원이라고 하면 1단원들은 문제풀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2, 3단원 얘기하는 거야. 2, 3단원에서. 필기노트 갖고 다니면서 반복해 주시고 정말 부족하다. 개념의 휘발이 너무 많이 됐다. 그러면 압축 개념을 활용해서 강의를 수강해 주시고요. 알겠지? 또는 압축 개념을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면 풀 버전 개념 강의를 발췌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서 풀어야지. 전체를 다 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안 돼 있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안 풀었어. 안 풀었으면 지금이라도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 안 풀었어. 지금 푸셔야 돼요. 알겠죠? 올해 기출 문제를 풀어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하반기라도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능의 방향성은 기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단원별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부분들은 꼭 구평전에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런 것도 잘 돼 있으면 엔제랑 실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원래 지금은 제대로 커리큘럼을 따라왔다면 엔제 플러스 실모를 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현장 강의에 수업 진행할 때 지금 엔제 플러스 실모입니다. 알겠죠? 다만 안 돼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풀고 있다면 실모를 일주일 또는 2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험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지 그 다음에 한 1, 2주 후에 다시 한 번 응시를 해보세요. 그거를 다시 한 번 응시를 했을 때 만점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1,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만점이 됐다라고 하면 후속 조치가 잘 됐고 내 실력이 항상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점이 안 나오면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실모 누적 복습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만점 완성을 하기 위해 실모들을 일주일보다는 한 2주 정도가 적당하긴 해. 2주 정도.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응시를 해보는 거지. 동일한 문제를. 그래서 만점을 30분 안에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뭐 1주일 후도 괜찮아요. 답이 기억나면 답이 기억난 대로 내가 공부를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알겠죠? 1, 2주 후에 다시 응시하는 방법 실모 누적 복습을 해주시면 그걸 매주 매주 수능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반드시 만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신상기출들 꼭 복습하셔야 돼요. 신상기출은 올해의 기출문제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죠. 3월 학평 5월 학평 6월 모의 하나 더 있었죠. 시행이 7월도 있죠. 지금 7월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만 평가원 모의고사고 3월 5월 7월은 전국연합학력평가 학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서울시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이렇게 진행이 되셨습니다. 바로 신상기출들에 대한 복습을 꼭 해달라. 알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정답률이 60% 미만인 문제들은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9평을 한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이제 알았다. 그럼 네 커리큘럼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예. 강민웅의 커리큘럼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강민웅의 커리 활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커리 활용법이라기보다는 컨텐츠가 무엇이고 걔들의 특징들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체 커리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라이책 개념 완성 이게 풀 버전이에요. 60강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발췌 수강할 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진짜 안 돼 있어. 너무 안 돼 있어. 그럴 때는 그 부분만 무라이책 개념 완성에서 찾아보는 것이에요. 스튜디오 버전과 현장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지? 음 압축 개념 압축 개념이 일반적으로 반수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수한다고 한 친구들이 거의 5, 6개월을 물리를 손 놓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작년에 1, 2등급 받았다고 해서 올해 그냥 특라도 특강 같은 킬러 유형 분석이나 엔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요. 비역학에 대한 기억량이 대단히 많이 휘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피드 개념 완성 같은 걸 꼭 봐주시고 특히 또 반수생은 아니지만 앞부분에서 많이 까먹었어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 압축 개념을 이용을 해서 개념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강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60강이랑 20강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는 기출 300 베이직과 플러스가 있는데 베이직이 중하급 문제 중상급 문제 에서 킬러까지가 들어있어요. 300개, 300개예요. 그래서 반수생들은 베이직 짧게 풀어. 2, 3일이면 다 풀 수 있어. 다 푼 다음에 플러스 풀고 감각을 끌어올린 다음에 튼아웃특강이나 실전 300 같은 엔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얘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어? 해주셔야 돼요. 기출과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반기 때 시작을 하더라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튼아웃특강은 킬러 유형 분석으로 뉴턴역학과 그리고 특수상의성이론 열역학, 전기장과 자기장까지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드립니다만 실전 300은 그렇지 않아요. 대표 유형들이 툭툭툭툭툭 들어있거든요. 물론 뭐 인강에서는 전부 다 문제를 풀어드리긴 하는데 책 구성 자체가 앞쪽에 심층 분석 문제가 대표 유형들로 쫙 잡혀있고요. 셀프 분석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라. 그리고 전범위로 되어 있다. 얜 전범위가 아닙니다. 알겠죠? 너희들이 특특 킬러 부분이 4페이지가 조금 많이 약해라고 하면 특나우특강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필요해. 그럴 때는 실전 3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병행해도 돼요. 시간에 문제가 없다면 알겠죠? 순서가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빠르게 전범위를 보고 킬러 유형들을 특나우특강으로 나중에 지금 현재 실전 300은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나우특강은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저는 일반적으로 개념 기초 공부한 다음에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전범위로 이렇게 가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학습 단계에 따라서 특징을 잘 살펴가지고 선후관계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공부해주시면 되겠어요. 제 커리를 따라왔다면 특특한 다음에 실전 300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좀 더 실전성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들어있고 특나우특강은 약간 과해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과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자만하지 말고 공부하자. 알겠죠? 특나우특강 시즌1,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가 있는데요. 파이널1, 2는 아직 안 나왔고 시즌2까지 현재 출간이 되었습니다. 시즌1, 2 상위 포지션 20문학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하드 트레이닝 모래주머니 효과를 노린다. 그럴 때 우리가 특모를 보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응시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난이도가 높은 회차들이 몇 개 있어. 업투모의고사는 16문항짜리예요. 4페이지 4문제가 없는 거예요. 16문항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잡고 있지 않고 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초반 15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실모해서 자꾸 잡고 있잖아. 물론 이것도 난이도가 조금 있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수능의 현장감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 난이도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16문항 문제를 1등급 수준이면 16분 안에 풀어달라. 2등급이면 20분 안에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시간이 판단되어 있어. 16문항이 16회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특모가 아직 부담스럽다. 나는 킬러보다는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업투모의고사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특모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훈련을 많이 한 다음에 그리고 후속 조치를 잘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실물을 보는 행위가 너희들의 실력을 향상시키진 않습니다. 실물을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1, 2주 후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방식이면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만점 챌린지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공개가 된 건데요.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는 이게 16문항이지? 그럼 나머지 네 문제 어디가 있냐?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내문항에 대한 킬러 집중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킬러 문제들을 내문항이 나오잖아요. 준킬러 킬러가 걔들을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을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 난이도입니다. 튼어 특강이 고난도 킬러형 분석이잖아. 그죠? 이렇게 만점 챌린지 이 두 개가 컨텐츠 난이도가 높습니다. 알겠죠? 만점 챌린지가 어려운 거 네 개만 모아놨기 때문에 상급 다만 이제 약간 쉬운 회차도 있고 좀 많이 어려운 회차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상위 학생들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내문항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16회나 됩니다. 16회 16회 특무 시즌 1 6회 시즌 2 8회 이렇게 현재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업트모그에서도 완강되어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실전 300 시즌 2 만점 챌린지 이렇게 얘들이 현재 촬영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의가 완료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학습 단계를 잘 살펴보고 내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안 돼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파이널 1과 파이널 2는 9평이 끝난 다음에 연달아 나옵니다. 9평까지 6평 9평 다 반영되어서 수능을 이제 예상하는 모의고사가 파이널 1, 2니까 그때 그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거고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이제 상반기랑 하반기 9평 끝난 다음에 전체 기출들과 신상 기출과 그리고 전체 내가 만든 컨텐츠들을 총 망라에서 200개 문항을 20개 주제 수능에 나오는 20개 주제로 정리한 것이 파이널 최종 점검인데 이 파이널 최종 점검은 10월 달에 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결산하는 거죠. 반복 자료로 쓰면서 파이널 1, 2 모의고사들을 풀어나가면 수능에서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수능 대비 여러분들 마지막 다짐을 좀 말씀드리면 너희들 고3이라는 건 우리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식입니다. 그렇죠? 긴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0일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지 그러면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에서는 성인이지만 청소년기가 연장됐다고 생각하죠. 그게 내년에 안되잖아? 그럼 또 하잖아? 그럼 또 자기는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긴 성인식을 지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너희들 성인식 따로 하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고3 만약에 제수삼수로 한다면 그 성인식이 연장되는 거라니까 이 새로운 성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공부의 성공 이걸 생각하지만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잖아? 그럼 인생의 2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쵸? 거기서 또 인생의 성공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입시에서의 성공이고요. 내년부터는 인생에서의 성공이야. 근데 그 인생에서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관문 그 관문으로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계속 우리는 청소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올해 100일을 제대로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만점을 완성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